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34페이지 용적결함의 종류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 용적결함의 종류는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언더컷 개념이 나오죠? 언더컷 언더컷이라는 것은 이것을 언더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댄 용접을 했습니다. 맞댄 용접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아크 용접을 하죠? 전기 아크 방전을 이용한 그 열로 인해서 우리가 용접을 하는데 이때 여기 정확히는 이렇게 채워져야 되죠? 이렇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용염열에 의해서 가대전류로 인해서 이 부분이 녹아요. 모자가 여기서 이렇게 녹죠? 이 부분이 녹으면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채워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자리 부분이 여기가 빈틈으로 남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녹아서 빈틈으로 넘는 것을 우리가 언더컷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 언더컷은 이런 빈틈으로 남는 거죠. 가장자리가 가장자리가 빈틈으로 채워지지 않고 남는 것을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컷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대전류죠. 강한 전류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대전류 또는 강한 전류, 높은 전류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언더컷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용접봉의 운봉 각도의 문제점으로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2번에 보면 슬래그 섞임이 나오죠. 슬래그 섞임. 슬래그라는 것은 쉽게 이물질이죠. 이런 재같은 이물질을 슬래그라고 하죠. 슬래그 섞임은 슬래그가 섞여 있는 거죠. 뭐 해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슬래그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슬래그. 슬래그 섞임은 슬래그 이런 재가, 찌꺼기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슬래그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슬래그 섞임은 쉽겠죠. 그리고 3번의 블루홀 개념이 나옵니다. 3번의 블루홀. 자, 이 블루홀은 영어로 블루홀 개념이고 우리가 공기구멍이라고 하죠. 공기구멍.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것을 기공이라고도 표현하죠. 기공.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블루홀 공기구멍은 사실 이거죠. 자, 방출할 가스가 이 용접 내부에, 자, 저거죠. 남아서 생기는 현상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내부에 이렇게 공기구멍이 남아있는 거죠. 기포가 남아있는 것을 이것을 블루홀이라고 합니다. 블루홀.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 자, 이것이 냉각이 너무 빨리 되는 경우에요. 자, 그래서 이 냉각이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달아나야 되는데, 갇히는 현상이, 자, 블루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랩. 4번의 오버랩 개념이 나옵니다. 자, 오버랩이라는 것은 겹쳐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오버랩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오버랩이 보통 낮은 전류에서 생기죠. 그래서 전류가 낮을 때 생깁니다. 또는 뭐 가소 전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낮을 때 일반적으로 이 오버랩 개념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조에 붙지 않고 겹쳐지는 현상이 오버랩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5번에 지금 현재 피트의 개념이 나오죠. 피트. 자, 피트라는 것은 보통 이것을 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블루홀의 부상입니다. 기공. 블루홀이 부상하면서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거죠. 용접 표면에 여기에 작은 구멍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표면에 작은 구멍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PCI가 나오죠. PCI. 자, PCI는 생긴 형상 때문에 PCI라고 했겠죠. 보통 생선 눈알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PCI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PCI 개념은 이런 경우에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블루홀하고 이 슬래그가 섞이면서 지름 2, 3mm로 커진 거예요. 지름 2, 3mm로 그러면 공기구멍인 기공하고 블루홀 개념하고 슬래그가 혼이 되면서 생긴 모양이 생선 눈알처럼 생겼다 해서 우리가 칭해진 형상 때문에 생선 눈알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우리가 PCI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색의 원점처럼 생겼다 해서 줄여서 언점이라고도 하죠. 언색의 둥근 원점처럼 생겼어요. 원점은 그래서 줄여서 언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래그나 이런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같은 우리가 PCI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용이 부족 현상이 나와요. 자, 이 용이 부족 현상은 이것이 용이 부족 현상 개념이 됩니다. 언더크다고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부제를 맞대어서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을 했는데 위의 부분은 제대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밑부분 이런 데 루트 부분 이런 부분 위에는 채워지는데 이 아랫부분에 채워지지 않는 거죠. 빈틈으로 남는 것이 용이 부족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이 부족 현상은 보통 호매의 각도가 협소했을 때 호매의 각도가 협소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전류가 가소 전류죠. 낮은 전류로 인해서 발생이 되거나 등등 용접봉의 운봉 각도에 부리치지 잘못돼서 생기는 경우가 용이 부족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구분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전류가 낮을 때 보통 용이 부족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7, 8번에 보시면 크레이트가 나옵니다. 크레이트. 이 크레이트의 개념은 분화구처럼 모양이 생겼다고 해서 크레이트라고 칭합니다. 보통 용접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맞댄 용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용접 길이에요. 이렇게 용접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용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접 길이 끝부분이 오목하게 비드 끝부분 오목하게 파지는 거예요. 여기가 용접 길이었을 때 용접 길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결함이 크레이트라고 합니다. 비드 끝부분 오목하게 파진 거예요. 또는 움푹 패졌다. 이 생긴 모양이 분화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크레이트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바로 이 끝부분 용접의 시작점하고 종료점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저것을 설치해 주죠. 보조 강판을 설치해 주는데 이것을 엔더탭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용접 결함을 방작해서 용접의 시작점하고 종료점에 설치해 주는 보조 강판 개념이 바로 엔더탭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 정리해 보시면 1번에 해놨죠. 용접식 임시로가 되어서 용착금속이 최종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용접의 시작점하고 종료점에 설치해 줘서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엔더탭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엔더탭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접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용접의 시작점하고 종료점에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끝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설치하는 보조 강판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해 주는 보조 강판 개념. 이것이 엔더탭이에요. 이것이 엔더탭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작점하고 종료점이 이쪽하고 뒤쪽에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에 보면 용어 정리해서 2번에 스페트 나오죠. 원래 스페트라는 건 튀다 튀어나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용접 중에 튀어나오는 슬래그나 금속 입자를 스페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스페트라 개념이 나오죠.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에 설치한 홈이죠. 그러면 스페트라 개념은 이겁니다. 보통 모살용접을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모살용접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살용접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이렇게 모살용접을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다른 부재가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른 부재가 또 있어요.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에 계속 부재는 쭉 갈까 합니까? 그럼 여기 다른 부재를 이렇게 설치해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접이 어떻게 됩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 이쪽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른 부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용접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설치하는 이 홈이에요.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 부재에 설치하는 이 홈을 이것을 스켈럽이라고 칭하는 게 스켈럽 기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가우징 해놨죠. 금속 판이나 면의 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는 것을 가우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드는 용접층이죠. 열상에는 이 용접층을 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루브는 용착금속을 채워 넣기 위한 우리가 홈이죠. 두 부재 사이에. 그러면 맞된 용접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용착금속을 채워 넣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만들어야 되겠죠. 홈을 만드는데 이 홈을 우리가 이 홈이죠. 이 홈을 우리가 그루브라고 합니다. 그루브 또는 홈 또는 개선 또는 앞벌림이라 칭하죠. 그러면 그 밑부분을 우리가 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문을 루트라고 했죠. 그리고 용착금속이 밑으로 흘러내는 게 용락이죠. 용락을 방지하게 해서 밑에 대어주는 것이 우리가 뒷댐제 개념이 됩니다. 뒷댐제. 그리고 용접의 시작점하고 종료점의 엔드탭을 여기 설치하고 저쪽 설치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용착금속을 갖다 이렇게 채워 넣겠죠. 채워 넣었을 때. 이때 여기에서 이것을 유효 목두께라고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유효 목두께라고 칭한다고 했습니다. 목두께. 그러면 유효 목두께는 양쪽에 판 모재두께가 통일하면 모재두께가 유효 목두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하고 모재두께, 판 두께가 다를 때는 얇은 쪽 판 두께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보강살부침을 하죠. 여분을 합니다. 이거는 10% 이하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죠. 10%. 그래서 이것을 보강살부침을 여분이라고 칭합니다. 보강살부침을 여분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136페이지 보시면 용접시공시 일반사항 나오죠. 이 부분은 시방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시험에 출제를 했죠. 그래서 지문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인 것, 나온 것 중에서도 앞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적어가지고 나왔었죠. 거기 보시면 5번 지문에 썼고요. 그 다음에 7번이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입니다.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맞대기 용접. 보통 시방서상은 맞대기라고 하죠. 맞대기 용접.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그루브라고 하죠. 그래서 그루브 용접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또는 맞대기 용접 이렇게 표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 표면에 마무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판 두께의 10%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보강살부 챔위 이것이 10% 이하로 우리가 정리해 준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파트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나온 게 12번 나왔죠. 그런데 12번은 또 낼 수 있는 파트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되죠. 부재에 이어면 용접과 볼트 원칙적으로 변경은 안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할 경우는 용접 후에 볼트 조이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용접을 하고 나서 볼트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볼트를 먼저 조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이라고 했죠. 우리가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볼트를 먼저 조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기본은 조건이 안 주어지면 원칙은 용접을 먼저 해야 돼요. 용접하고 나서 볼트 조아주셔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보시면 각종 접합의 응력 분담이 나와요. 이 부분이 23회 때 처음으로 응급이 되었었죠. 그러면 용접에서 병용을 했을 때 가장 강한 용접이 접합이 용접 접합이죠. 용접 접합이 가장 강합니다. 그 다음이 고장력 볼트 장차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겠죠. 이거는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어요. 고장력 볼트 또는 고력 볼트 접합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격이 리벳 접합입니다. 고장력 볼트 리벳 접합 그리고 일반 볼트 접합이 일반 볼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볼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가장 약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병용했을 때는 가장 강한 것이 다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기억하실 거 그러면 각각 분담하는 게 고력 볼트하고 리벳 접합을 병용했을 때는 각각이 됩니다. 각각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접하고 고력 볼트 했다. 그럼 용접이 다 분담하죠. 그리고 리벳 접합하고 만약에 용접하고 했다. 그러면 용접 접합이 전 응력을 다 분담하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이 용접 접합하고 이 고장력 볼트 접합을 병용했을 때 조건이 주어지면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원칙은 용접을 한 후에 무엇을 하자겠어요? 볼트 조작했죠. 그런데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하고 용접을 했을 때는 각각 응력 분담을 하면 된다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 주어질 때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용접 접합이 전부 응력을 분담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접합 일반 부분이 나오죠. 접합 일반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리언입니다. 리벳이나 볼트 이런 고력 볼트의 최소 개수는 두 개 이상 배치해야 돼요. 한 개를 배치하면 회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 두 개 이상을 우리가 배치를 해 주자는 점 우리가 알아둬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 하단에 용접부 비파괴 비파괴 검사 개념인 아예 용접부 비파괴 검사 보통 용접을 우리가 검사할 때 유관 검사를 하게 돼요. 용접이 잘 됐는지 유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유관 검사로 우리가 용접 결함에 다 찾을 수는 없죠. 일부밖에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미세하거나 내부 결함 이런 게 있어선 유관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독수원 검사를 할 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초음파 탐상법이 나와요. 우리 시험은 초음파 탐상법 가지고 시험이 한 번 나왔죠. 초음파 탐상법이 있고 그리고 방사선 투과법이 있죠. 방사선 투과법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분말 탐상법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줄이면 자분 탐상법이에요. 자분 자기 분말을 줄여서 자분 탐상법 이렇게 칭합니다. 자기 분말 탐상법을 줄여서 자분 탐상법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침투 탐상법이 나오죠. 자 침투 탐상법에서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기억을 하시고요. 종류 이 중에서 유일하게 낸 것은 초음파 탐상법 가지고 개별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초음파 탐상법하고 방사선 투과법 이 두 가지가 보통 이 두 가지는 내부 결함이에요. 이것은 내부 결함을 발견할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 반면에 자분 탐상법하고 침투 탐상법 이 두 가지가 표면 결함이에요. 용적 결함 중에 표면 결함을 발견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이 두 가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우리가 콘크리트에서 비파괴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다뤘던 게 적어였었잖아요. 슈미트 헤마로 반발 경도법에 대해서 있죠. 반발 경도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파괴에서 강도를 측정할 수 없죠. 그래서 비파괴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반발 경도법은 콘크리트 비파괴 압축 강도 시험이었고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바로 용접의 우리가 결함을 검사하는 비파괴 시험법에 속합니다. 그러면 특징상 알아두실 것이 초음파 탐상법은 소형이죠. 기기가 소형이에요. 기기가 소형인 반면에 이 자분 탐상법이 얘가 기기가 대형이에요. 이게 기기가 대형이에요. 대형입니다. 그러면 소형이니까 기동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얘가 기동성이 좋은 거예요. 기동성적인 측면이 우수하죠. 좋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초음파는 굉장히 두꺼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너무 두꺼운 분도 있죠. 복부가 이런 분들은 초음파 탐상이 좀 어렵습니다. 부재가 단면이 너무 클 때는 초음파 탐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재가 두꺼운 부재도 할 수 있는 게 이 방사선 투과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을 때 두꺼문은 엑스레이가 안 되고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이 방사선 두꺼문이 부재 단면이 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부재 단면이 단면이 클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클 때 우리가 가능한 것이 바로 방사선 투과법이에요. 그런데 방사선 투과법은 여러분이 아무데서나 방사선을 투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는 데는 자 뭡니까 별도로 방사선실 별도로 있죠. 방사선 차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장소의 제한이 받는 거죠. 이거는 시험 장소 장소의 제한을 받게 되죠. 제한이 있는 거죠. 제한이 있는 것이 방사선 투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조로 그래서 일단은 종류를 좀 잘 기억하자. 왜 그런가 하면 개별조로 먼저 냈거든요. 초음파 탐상법을. 그래서 얘가 주로 표명결함 발견해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틀리게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류를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준비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8배의 도장미 도금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도장미 도금 자 왠가 하면 출은 어떻게 됩니까 녹슬기 쉽죠. 강제는 그렇기 때문에 도장이나 도금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먼저 1번에 도장의 배합비율이 나오면 항상 자 여기서 나오던 도장공사에서 나오던 항상 비율은 질량비에요. 그래서 용적비가 아닌 질량비로 간다는 점을 항상 명심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건조시간이죠. 자 이 건조시간이라는 것은 온도 20도씨 습도 75% 이때가 저겁니다. 이때가 가장 저거한 시간입니다. 도망 양생의 최적 조건이에요. 이 온도에서 우리가 당 공정까지의 최소시간을 건조시간 이렇게 칭합니다. 그렇게 도망 양생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도장의 표준량에 대해서 나오죠. 자 도장의 표준량은 평평한 면에 단위 면적이죠. 면적에 칠한 것이지 부피에 칠하는 게 알죠. 그래서 단위 면적에 도장하는 도장 재료의 양을 단위 표준량 이라 해요. 그래서 단위 면적이에요. 단위 용적 최적 개념이 아니라 면적에 도장 재료의 양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연성 도로의 보관창고는 전용 창고에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뭐 환경기상적인 측면에서 이겁니다. 뭐 주온이나 뭐 이런 고온이라든지 타섭 이럴 때는 도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온은 기본 5도씨 미만을 주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온은 43도씨 이상이고 5개념은 85% 입니다. 조건이 안 주어지면 기본 85% 초 갈 때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뭐 무기질 아이언말 도료 이런게 주어지면 그때는 90% 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마감 도료의 초색 개념이 나오죠. 초색이라는 것은 이걸 초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희망하는 색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색을 섞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을 초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8번에 도장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죠. 마감된 금속 표면 이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스텐레스 강이나 도검된 표면 이런 데 녹슬지 않죠. 이럴 때는 도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부품들은 도장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전거 체인 이런 데 도장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차 바퀴 이런 데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용접 결함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두십시오. 그리고 관련된 용접 용어적인 측면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도장 및 도검은 자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트는 보너스로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핵심은 용접 결함의 종류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구조와 관련된 140페이지 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